모델링 질문의 답변입니다. 위스키병 모델링에 대한 질문인데 아래쪽은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중간 부분이 팔각으로 되어 있고 팔각이겠죠? 그리고 위쪽은 원형 가운데도 원형입니다. 그래서 사각, 원형, 팔각, 원형 이렇게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질문하신 거죠.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접근할 것 같은데 먼저 팔각 이 아래쪽에 있는 사각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각을 만들 때 이 모서리가 둥글게 되니까 두 개의 엣지가 필요하거나 둥글게 되는 가운데 엣지까지 생각하면 여기가 세 개가 필요하죠. 여기도 세 개가 필요하고 12개가 됩니다. 팔각 같은 경우는 모서리가 있기 때문에 이 모서리를 만든다고 하면 16개가 되고 만약 가운데에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도 4개가 추가되기 때문에 16개가 됩니다. 그래서 16개로 할 건지 아니면 여기도 꺾어진 부분을 3개로 계산했을 때 24개가 되는데 여기도 그렇다면 24개를 만들어야겠죠. 모서리는 12개고 12개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각각 3개씩 추가되면 24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델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박스하고 위 팔각하고 점의 개수를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계산을 한 다음에 접근하면 이렇게 형태가 바뀌는 모델링을 할 때 그래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린더를 가지고 기본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위에 있는 팔각 형태 팔각을 만들고 높이 세그먼트는 없앱니다. 로테이트 해서 앵글 스냅 이렇게 90도 해놓게 되면 위치를 맞춰놓으면 되겠죠. 높이 같은 경우는 저기까지만 가니까 이렇게 맞춰놓고 형태가 만들어지면 그때 더 디테일한 형태를 맞추면 되겠죠. 아래쪽에 사각도 만들어야겠죠. 박스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높이를 빼고는 똑같아야겠죠. 폭하고 똑같이 700으로 하면 되겠네요. 사각은 여기 모서리에 있으면 되겠죠. 탑에서 봤을 때는 위치가 지금 그림에 맞췄기 때문에 실린더하고 XY축 센터를 맞춰줍니다. 기본 상태가 만들어진 거죠. 24개로 할지 18개로 할지 고민을 한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디탑을 플리로 컴버팅 한 다음에 박스 형태는 위에는 없앨게요. 아래도 없앱니다. 모서리를 선택하고 챔퍼 명령으로 라운드 되는 곳까지 모서리를 챔퍼 해줍니다. 가운데 부분의 엣지도 제가 24개로 한다고 하면 커넥트로 3개의 선이 필요하겠죠. 그럼 기본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가운데에 있는 두 개를 다 선택한 다음에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형태를 만들어야겠죠. 가운데에 있는 점만 다시 위쪽으로 살짝 올려서 부드러운 형태를 만들어주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보더를 선택한 다음에 쉽지 드래그 여기 원형이 바뀌는 부분이 있죠. 레피듀 툴에 지오메트리 패스트 엣지 루프 레귤라이저라는 명령을 실행합니다. 원형이 되면서 똑같은 간격으로 엣지 길이를 맞춰줍니다. 스케일로 이렇게 줄여주면 여기까지 가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래쪽 형태도 지금 만들어진 상태니까 이 가운데쯤이 살짝 볼록하다면 그런 것도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엣지를 스윕트 루프 명령으로 아래쪽에 추가한 다음에 컨트롤 알트 키를 누른 상태로 위쪽으로 드래그하게 되면 이렇게 거의 원형인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스케일로 살짝 키워주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약간 더 키운 다음에 챔퍼 명령으로 최대 값을 줍니다.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보관이 되면서 부드러운 형태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추가해주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오케이 컨트롤 리무브 그래서 기본 형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뭐 위아래 형태도 지금 이 상태에서 라운드가 생길 거잖아요. 그 라운드도 스윕트 루프로 추가한 다음에 컨트롤 알트 키로 이 아래 형태에 맞게 라운드가 생기게끔 이렇게 조절해줍니다. 얘는 필요 없을 수도 있겠네요. 컨트롤 리무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합니다. 가운데 걸 한번 보관해 줄까요? 챔퍼 명령으로 좀 부드럽게 연결되게끔 컨트롤 리무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형태가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얘도 한번 보관해 줄까요? 컨트롤 리무브 이렇게 부드럽게 되게끔 해주는 겁니다. 스윕트 루프로 아래쪽도 이렇게 해서 라운드가 되는 부분에 이렇게 맞춰줍니다. 얘는 라운드가 되는 엣지잖아요. 챔퍼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컨트롤 리무브 겹쳐있는 엣지는 지워줘야 되니까 컨트롤 리무브를 해줘야겠죠. 아래쪽 벽 모양이 만들어졌네요. 이제 사진에서 보면 여기 아래쪽은 됐으니까 위에 있는 형태를 만들어야겠죠. 얘 같은 경우도 에디탭을 플리 위아래에 있는 플리곤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기본 형태를 잡아주면 되겠죠. 질가 하나 있고 스케일이 살짝 커지고 얘는 스케일을 줄이면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챔퍼 명령으로 최대값 몇 개를 만들건지 고민한 다음에 이 정도만 있어도 될 것 같죠. 스케일로 이렇게 두께 챔퍼 되는 형태를 맞춰줍니다. OK 하고 컨트롤 리무브 형태는 됐죠.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루프하고 여기는 챔퍼 명령으로 최소값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양쪽으로 챔퍼 값은 조절한 다음에 세 개가 되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태치 명령으로 아래 거랑 합쳐줍니다. 점의 개수를 확인해야겠죠. 이렇게 보면 지금 선택된 점이 24개 여기 아래쪽도 선택된 점이 24개입니다. 그래야지 얘가 붙겠죠. 위에 있는 거는 팔각이기 때문에 보더를 한번 내리고 여기쯤에서 원형을 만들어 줄 거예요. 앞에서 실행했던 명령이 있죠. 여기에 얘를 실행해 줍니다. 가끔 이렇게 모델링에 따라서 이렇게 꼬이는 경우도 생겨요. 다시 조절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절이 됐죠. 얘하고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원형으로 딱 맞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보더를 브릿지합니다. 이렇게 됐겠죠. Swift 루프 명령으로 가운데에 엣지를 하나 추가하고 스케일로 키워줍니다. 바깥쪽보다 좀 더 크게 키워줘야겠죠. 이렇게 디테일은 작업자마다 다를 거니까 저는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살짝 내려오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둥글게 되겠죠. 아래쪽도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에 있는 거를 더블클릭해서 챔퍼 명령으로 최대값 이렇게 둥글게 만들고 선을 더 추가해주면 이렇게 볼록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하고 컨트롤 리무브 이 모서리도 챔퍼해줍니다. 챔퍼할 때는 뭐 한 번만 끊고 가도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끊고 가던가 이렇게 끊고 가던가 디테일에 따라서 다르니까 작업자마다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 아래에 있는 형태는 만들어졌고 위에는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더를 이용해서 Shift 드래그로 살짝 올린 다음에 위에서 사용했던 그 명령입니다. 이걸 사용하면 위에 거는 제대로 됐네요.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스케일 바깥쪽으로 나가는 크기 정도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더텍스도 살짝 조절해 줄게요. 보더를 이용해서 위쪽으로 Shift 드래그 원형으로 올라가는 이런 벽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여기다가도 한 번 더 엣지를 끊어줘야 여기서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죠. RTX 터보 스무스 F4번 키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신 그런 병 형태는 접근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 약간 운다던가 이런 부분이죠. 그런 것들은 다시 조절해서 맞춰줘야겠죠. 기본 형태에서 조금씩 조절해서 문제가 없게끔 해주면 원하는 모델링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질문해 주신 위스키병 모델링을 해봤는데 질문해 주신 분에게 답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질문이 생기신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도 고민해보고 더 쉽고 빠르고 재미있는 방법을 강의로 만들어서 소통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맥스 내용으로 만나요.